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야야야 조금만 있어 마녀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청소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자다가 깼잖아 잘못했어 안했어? 잘못했어요 근데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? 마녀님께서 시끄럽다고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잠깐만 웬 말이 이렇게 많냐 아무튼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손들고 있어 안그랬다간 시야감옥에 가득버림 똑바로 들어 야 우리 청소를 해도 혼나고 안해도 혼나는구나 우리 마녀님 없는 곳으로 갈까? 어? 뭐라고? 혼나고 구박박구 이렇게 가는 거 싫잖아 떠나자 어? 어떻게 해? 날라날라라 뭘 잘 서고 있지 응? 얘네들이 어딜 간 거야? 내가 너희들 못 찾을 줄 아이고 내가 너희들 못 찾을 줄 아이고 여기 있지 없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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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찌랑 응? 맞나? 응? 네? 응? 응? 맞나 이게 뭐지? 마녀님 우리는 떠납니다 그동안 마녀님 굽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잘 사세요 아니라고 떠난다고 흠 나 없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하 좋지 좋지 정말 정말 좋아 마녀님은 지금쯤 뭐하고 계신가 진짜 아 글쎄 좋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빨리 설거지 청소까지 혼자 다르니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에잇 이런거 하루쯤 안하면 어때 응? 나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렇게 태권 태권 우와 잘하는데 한번 더 태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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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도 같이 놀자고 할까 태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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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갈 마녀 체면에 먼저 놀자고 할 순 없지 응 딴 데로 가보자 Wäh 핸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집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쉽죠 어엊 마이 책 읽고 있네 잘만났다아두 부부 아니지 깔깔마녀는 책 안있잖아 그럼 뭐랄까? 해논이는 맛있다! 맛있겠다! 맛있다! 와 과자다! 아니지? 머리바리를 시키면 모를까? 내가 직접 달라는 말은 못했지? 아이고 심심해! 아이고 허전해! 어 어 나는 혼자여! 어리도 없고 바리도 없네! 어 어 너무 외로워! 울고싶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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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!! 어? 아 꼴대마니님 거기서 뭐하자예요? 아 그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보였어! 어? 어리바리 아저씨들은요? 걔네들은 갔어! 어? 에? 가다니요? 나 싫다고 집 나갔었잖아! 아니, 아니, 그냥 나갔어. 집 나갔어. 땜살! 뭐야 뭐야! 식빵이 왜 이래! 아니, 그러게요. 식빵이 왜 이럴까? 너희들 감히 이걸 떠보고 먹으라는 거? 우리 절, 우리 절, 우리 절, 우리 절! 인째라 모르겠다! 야! 도망갈자! 도망갈자! 어리바리, 걔네들이 좀 어리바리하긴 해도 나한텐 잘해줬는데? 자 자 자 자 아유 참 그러게 좀 살살한지 그러셨어요 아유 이게 다 너희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몸을 날렸다 이런 거 아냐 아 그러게 술래잡기 왜 하자고 하셨어 아 속상해 저 마님 저한테 기대세요 자 자 자 천천히 그 때가 참 좋았어 우리 아파리야 어디 있는 거야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정말 잘해 줄게 정말 잘해 줄 수 있는 거야 갑자기 너희들? 마냐님께서 이러실 줄 알고 저희가 왔죠 저희가 없으니까 심심하셨죠 맞나 심심하긴 내가 혼자 얼마나 잘 놀았는데 어 그럼 다시 갈까요? 갈게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랑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그럼요 우리 머릿지 함께하는 최고의 짝꿍이잖아요 최고의 짝꿍 안녕 화이팅 잠시만요 잠시만요 yn